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개그맨 유세윤씨가요, 영화 배우 유세윤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스테리, 공포, 페이크, 다큐, 영화, 이상 존재의 배우 유세윤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세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는데. 네, 저기 멀리 계시네요. 네, 저희 이렇게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아쉽네요. 그래도 칸막이 사이에 있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마스크를 벗고 서로 얼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너무 지지난 주부터 너무 기다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4753님이 유세윤씨가 시내타운에 나오다니, 어? 이거 직접 읽어주세요. 네네. 4753님이 유세윤씨가 시내타운에 나오다니, 그것도 배우로 멋있다. 잘생겼다. 늘 새롭다. 유세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멘트들이라서. 왜요? 목이 밀리네요. 아유,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네, 너무 팬이에요. 맨날 SNS 막 훔쳐보거든요. 아, 정말요? 너무 재밌어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 막 서핑, 그 타시는 거. 네, 네. 너무 재밌어요. 네. 미진님이요. 이상해. 세윤님 진지하게 앉아있는데 어색하다고. 그러게, 저도 어색해가지고. 아,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너무 또 까물면 안 되고. 까무셔도 돼요.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프로그램 성향이 있는데. 아, 욕만 안 하십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진선님이요. 제가 아는 유세윤이 맞나 확인하러 보라를 켰다고.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점잖으신 분일 것 같았어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스마트하시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실제 모습이 뭔지. 항상 저도 어떤 사람 만날 땐 또 다르고 또 어떤 사람 만날 때 다르고 하니까. 그렇죠. 저도 제 실제 모습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래요. 정우님이요. 세윤 씨 SNS를 보면 아들 미나랑 정말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항상 반성하는 아빠라고. 출근할 때 미나랑 뭐라고 인사하는지 궁금하다고. 주로 근데 저는 이제 출근하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제가 일찍 나갈 때는 아들은 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등교 제가 시킬 때는 그냥 아들 잘 가면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문 닫히기 전에 서로 하트 이렇게 손하트 나누는 게 제일 기분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걔 아들은 끝까지 손하트 안 해주다가 다치기 바로 한 0.01초 전에 하트하고 딱 사라지거든요. 지금 몇 살인가요? 지금 13살이에요. 지금 이제 슬슬 사춘기가 올 때네요. 네. 최근에 SNS 보니까 세윤 씨 엄청 약 올리고 미나 표정은 무덤덤한 영상이 있던데 이게 평소 일상이냐고. 미나도 재미있고 싶어해요. 웃기고 싶어해서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 때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똑똑하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떤 표정을 져야 이 영상이 콘텐츠가 살까.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진짜다. 네. 본능적으로 알아요. 역시 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을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쉽지 않은데. 그렇군요. 아들 미나랑 하루에 하나씩 퀴즈를 내면서 일기를 쓰고 이야기를 나누는 세윤 씨의 교육방법이 화제였다고. 요즘도 미나랑 같이 하고 있냐고. 이게 뭐예요? 이게 미나가 일기를 조금 쓰기 버거워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쓱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미나랑 같은 시기에 제가 썼던 일기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 일기를 보니까 난 일기 쓰기가 너무 싫다. 내 일기는 나만 봐야지 왜 내 선생님이 검사를 하는 것인가. 맞아요. 이런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금의 아들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때가 있구나 해서 그러면 너 일기 안 써도 되니까 내가 하루에 한 가지씩 질문을 적어놓을게. 너 거기에 답만 써줘. 그걸로 일기 쓴 걸로 해줄게 하니까 그때부터 하게 된 건데 가령. 예를 들면 내일부터 만약에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식의 질문? 뭐 그런 질문들을 하루에 하나씩 냈었어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때 한 3년 전부터 했는데 쭉 하루에 하나씩 하다가 뜨메 뜨메 하더니 요즘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하나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생각하게 하는 교육법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신 거네요. 교육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좀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질문을 하면서 내 마음을 알려주고 이런 질문도 한 적이 있어요.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제가 좀 화를 참아야 되는데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걸 그대로 써놨어요. 네가 말을 안 들을 때 아빠는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는지 적으시오. 이렇게 그냥 제 마음을 적어놓은 적도 있고. 너무 좋다. 정말 본격 교육방송 수준인데요. 그런데 그게 뭐 교육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적은 게 답이 그냥 참고 기다린다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어떡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좀 더 어른들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배워요. 맞아요.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러 나왔는데 목소리 왜 이러지? 괜찮습니다. 아침이니까요. 오전 11시라. 0094님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랑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게 제일 고민이더라고요. 세윤 씨는 아들이랑 뭐 하면서 시간 보내는지 궁금하다고. 요즘에는 아이가 좀 커서 내년이면 중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팬이 놀이를 한다든가 장난감 놀이를 한다든가 놀이토리 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나이 조금 커서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가 가끔 하고 있는 게임을 같이 봐준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제가 이런 재미있는 콘텐츠 찍을 때 데려가요. 데려가서 fd 역할을 시켜요. 그래서 일부러 원래 전 그런 거 없는데 일부러 콘시트도 만들어서 일부러 콘티 보여주고 이게 콘티라는 거다. 그래서 이대로 네가 진행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 그게 약간 저희한테 노는 거. 겸사겸사. 뭐 이게 햇빛 반사 날 때는 네 자켓으로 여기 햇빛을 가려라. 뭐 이런 것도 하고. 너무 일을 시키시는 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그래서 용돈은 주기로 했습니다. 반나절에 5천 원. 오 괜찮네요. 하루 종일 만 원. 그런데 저번에 반나절 조금 지났다고 6천 원을 요구해서. 요구해야죠. 철저하게. 가족끼리라도. 요구했습니다. 아유 재밌게 지내시네요. 윤영님이요. 세윤 씨 옹달샘 멤버 장동민 씨가 이번 주 일요일에 결혼하시더라고요. 세윤 씨랑 유상문 씨 조언 듣고 결혼 준비 중이라던데 뭐라고 조언해 주셨느냐고 궁금해하네요. 결혼 생활 이것만 지켜라. 무슨 꿀팁이 있다면 알려달라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요? 저는 제가 조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일단은 외롭지 않고. 네 맞아요. 든든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내가 꾸려간다는 게 예전에는 제가 책임감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책임감이 부담일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쉽지는 않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책임감이 이 책임감이 되게 행복하구나. 맞아요. 라고 생각이 들어서. 챙겨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어요. 되게 행복한 책임감이다. 그렇게 뭔가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커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괜찮습니까? 네. 라디오에 너무 좋은 목소리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번 반하네요. 네. 유세윤의 신의 탄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 돼요. 안 돼? 위험하다. 3726님이요. 유세윤 씨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거의 다 보는데 아 요즘 난리죠. 돌싱글즈 진짜 재밌게 보고 있다고. 로맨스가 필요할 때 윤남기 망토 애용하고 계시냐고. 네. 그거죠? 부캐 이런 건가요? 거기 출연자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출연자분이 한 분 계세요. 남자 출연자분이. 그분이 항상 그 시그니처 패션이 이렇게 가디건을 두르시는데 그거를 제가 막 멘트도 너무 사랑스러운 멘트가 많이 나오니까 저 망토에서 저 사랑스러운 멘트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막 패러디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었는데. 진짜 눈시울도 같이 붉어지고 진솔한 얘기 많이 해주시던데 돌싱글즈 나오는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된 다음에 꼭 사회 보겠다고 하셨다고요? 네. 저는 돌싱글즈 시작하기 전부터 당연히 결혼하면 사회를 봐드려야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 중간에 출연자분들은 저희보다 먼저 촬영을 하신 거잖아요. 야외를. 근데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걸 중간중간 막 잊으실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모르시고 우리 결혼하면 유세윤 씨가 사회 봐주시겠지?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시더라고요. 봤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되게 진짜 막 연예인들 보는 느낌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영화 트루먼 쇼에서 진짜인지 가상인지 모를 사람들의 사랑 얘기를 보고 우리가 밖에서 되게 즐거워하는 기분 되게 응원하고 반대의 기분이 됐네요. 네. 반대의 기분이에요. 그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인님이요. 세윤 씨. 봉준호 감독님도 인정한 천재시잖아요. 기생충 패러디 영상 너무 웃겼다고. 너튜브 채널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콘텐츠 계획할 때 주로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냐고. 이 문세윤 씨랑 기생충 봉준호 감독님과 통역가 사론체를 패러디한 영상이 화제였죠. 감독님이 기자회견에서 천재적이라고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아 이게 참. 전 진짜. 진짜 천재 같아요. 이게 누구에게 언급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루가 아니 하루가 아니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되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물론 그 보시긴 보시겠지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저렇게 이렇게 언급까지 해주시고 되게 칭찬도 정말 대단한 칭찬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너무 좋으셔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 2부에서 영화 이상 존재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쯤에서 우리 유세윤 씨의 신청곡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곡이죠? 제가 쿠엔틴 타런트의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장고 주제곡입니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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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영화같은 날 영화같은 사람 영화같은 밤 영화같은 시간 영화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유세윤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주랑님이요 난 진짜 이 세상에서 유세윤씨가 제일 웃겨 크크크크크 보내주셨어요 미진님이 오디오 없이 이렇게 웃기게 있냐고 맞아요 노래가 나가는 중간에 큰 웃음을 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서 네요 감사해라 희진님이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어라 저 이제 들어왔는데 세윤오빠 영화 찍었어요 네 맞습니다 배우 유세윤씨의 첫 장편 영화죠 제목이 뭔가요 네 제목이 이상존재라는 영화인데요 네 어떤 이야기예요 제가 그냥 개그맨 유세윤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린 시절부터 일어났던 기이한 현상들에 대해서 다큐 형식으로 담아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아직 배우라고 하기에는 개그맨 유세윤으로 등장하니까 조금은 쑥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배우죠 연기 엄청 잘하시던데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진짜 어머님이 나오신 거죠 네 저희 어머니 등장인물들이 다 실제 인물들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실제 유세윤의 어머니로 등장하시고 너무 잘하시던데요 어머님도 저의 정말 친한 친구도 제 친구도 인터뷰를 해줬고 네 그래서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페이크 다큐냐 리얼 다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우치 생각은 어때요? 페이크인 부분도 있고요 리얼인 부분도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좀 보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어린 시절에 찍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재밌었어요 중2병 영상이라는 타이틀로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그 영상이 실은 그 영상이 한 2시간 반짜리에요 맞아요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된 부분 말고도 제가 혼자 정말 웃으셔도 돼요 아니에요 저도 근데 그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저 SES 막 춤추고 보아 춤추면서 그렇게 찍은 거 있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집안에 홈 비디오가 홈 캠코더가 있는 집이 많지 않았는데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뷰파인더를 돌리는 기능도 없었는데 제가 뷰파인더도 없었죠 맞아요 그냥 카메라를 이렇게 저를 향하게 두고 혼자 찍고 다시 돌려보고 확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초의 셀카를 시도한 최초의 인물이 아닌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아니 근데 집에 그때 캠코더가 많이들 없었는데 있었으면 조금 사셨나 봐요 그랬나 모르겠어요 근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동완들 일어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혼자 그렇게 그 캠코더랑 놀았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이 꽤 많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 자료가 그래서 그 자료를 이번 영화에 조금 녹여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게 몇 살 때요? 막 복근도 있던데? 운동도 많이 하셨었나 봐요 아니 근데 그때는 그때는 왜 그냥 운동 같은 거 안 해도 막 키 크고 그럴 때는 아니에요 그건 운동을 한 거죠 아니 아닌데 그냥 마른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듯이 중학교 2학년 정도 지금이에요 한창 막 감성적이고 중2병이 폭발할 때 굉장히 자신감에 차있고 자신감에 차있고 뇌 안에 있는 이런 생각들을 다 표현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럴 때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꼭 공유해 주십시오 첫 주연작으로 공포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요? 제가 연출자는 아니지만 이게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개봉을 목적에 두고 만들었던 작품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TV에서 특집으로 혹은 조금 너튜브에서 장편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기획하게 된 건데 좋은 배급사분과 연이 닿아서 이렇게 영화로 극장에서까지 개봉을 하게 됐고 무슨 얘기를 하게 됐죠? 네 공포영화를 왜 선택했냐고 그래서 제가 코미디 컨텐츠를 하는 거는 조금 예상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예상이 안 되는 장르를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의외였어요 그래서 더 재밌었는데 감독님께서 유세윤 씨가 중학생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영상을 보고 아니 너무 충격적이라 이런 느낌을 나만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먼저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보면은 한참 보고 있으면 웃기다가 처음에는 웃기다가 한참 보고 있으면 좀 오싹해요 맞아요 저거를 진짜 내가 어떤 마음에서 저렇게 움직였을까 진짜 나는 저 말을 하고 있고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나는 진짜 내 의지에 의해서 저런 걸까 사춘기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춘기는 어떤 걸까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흑역사도 있잖아요 맞아요 기록은 있는데 기억이 없는 맞아요 이런 얘기를 좀 담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었군요 아니 근데 감독님도 처음 만나서 얘기할 때 세윤 씨 주변에 기이한 일이 끊이지 않았다고요? 얘기를 그렇게 하셨다고 어떤 일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감독님이 그랬다니까 우리 다음엔 감독님을 한번 모셔보셔야겠습니다 어떤 얘기 하셨더라 928님이요 개그맨 김이무엘 씨도 함께 나오시네요 세윤 씨가 직접 섭외한 거냐고 아니요 제가 직접 섭외한 건 아니고요 저희 제작진하고도 친 분이 있었고요 또 저는 동료라서 늘 보는 후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영화 안에서 막 다급할 때 우일 씨를 막 찾아야 우일아! 이러는데 그게 너무 진짜 같아서 너무 재밌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어이없게 웃기는 장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주영님이 세윤 씨 인터뷰 보니까 영상을 찍으면서 한 번도 웃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건 처음이라고 근데 웃겨요 근데 웃겨요 네 살기 보니까 아 그런가? 그러니까 그 개그맨들은 희극인들은 네 본능적으로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웃기려고 했는지 안 웃기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 의도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도 기이하다 네 진짜 그러네 그런 걸 담은 영화군요 네 7472님이요 유세윤 형 팬이라서 극장에서 관람을 하셨다고 죄송합니다 왜 아니에요 형님 얼굴 스크린으로 크게 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공포영화 파라노말 액티비티가 생각이 났다고 연기하면서 준비했던 참고했던 영화가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이 우리 팬분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형님 얼굴 스크린으로 크게 보니까 점점점점점점 좋았어요 점점점점점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안 읽었네요 좋았다는 거죠 그래도 네네 저도 저도 그 제 중학교 2학년 때 영상이 얼굴이 와 저 큰 화면에 가득차게 나오니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안영미 씨랑 같이 개봉했을 때 같이 보러 갔는데 안영미 씨가 그 부분에서 가장 크게 경악을 가장 무서웠던 장면으로 뽑았습니다 놀라셨겠네요 근데 되게 보기 힘들지 않았어요 되게 잘생겼네 그런 생각도 하고 되게 그 자신감이 와 되게 저거 본받아야겠다 저는 그게 그리워요 왜 진짜 자신이 잘생겼다고 믿고 있는 눈빛 있잖아요 나는 원빈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 눈빛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너무 세상을 알아버렸고 나를 알아버렸고 근데 그 눈빛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천재적이시고 얘기 들으려고 이렇게 제가 넘어갔네요 유세윤씨의 공포영화 우리 다른 공포영화들과 차별점이 있다면요 그래서 그 개그맨 유세윤이 등장한다는 거 맞아요 유세윤이 나온다는 게 제일 차별점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또 다른 캐릭터가 나온 게 아니라 개그맨으로서 또 진짜 저한테 있었던 얘기들을 가지고 풀어나는 얘기들이라 그 부분이 가장 차별점이 아닌가 다른 페이크다큐 공포영화를 보면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페이크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다 페이크는 아니거든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분명히 진짜인 얘기들이 있고 또 가짜인 얘기들도 있고 그럼 실제로 약간 기이한 일을 겪으신 적도 있으셨어요? 촬영장에서나 윤성훈님이 물어보셨네요 보통 공포영화 찍으면 이런 일도 많으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리는 걸 담는데 저희가 아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서워 그게 영화에 또 담겼나요? 그 부분은 제가 영어로 보면서도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약속된 소리가 있었고 약속되지 않은 소리가 나와서 놀라셨겠어요 이게 얘기를 드려야 되나 그랬던 적이 있었죠 소리를 약간 음성을 좋아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 친구들이 경험 있으세요? 전화를 좋아해요 저는 전화장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뭐 제가 제 친구 어느 날 집에 있었는데 집에 혼자 있었는데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땐 집전화로 오니까 근데 왜 얘기를 안 해? 그냥 어? 뭐야? 이런 소리만 계속 나는 거예요 뭐야? 이러고 끝났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에 가서 너 왜 전화했는데 얘기를 안 해?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갔다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전화는 누가 했을까요?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슷한 경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전화가 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근데 분명히 숨소리는 나요 근데 성별은 구분이 안 돼요 나이도 숨소리는 나는데 이게 남자의 숨소리인지 여자의 숨소리인지 호흡소리는 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조금 정신적으로 좀 약해져 있을 때였는데 그럴 때 오죠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전화를 붙잡고 제 얘기를 막 했어요 거의 한 30분이 넘게 너무 힘들었나 보다 네 그게 한 20살 전후 정도 11살 20살 정도 됐을 때 좀 힘들었을 텐데 그러다가 제가 조금 흐느꼈는데 그리고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뚝 끊더라고요 뭐지 약간 수호천사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저는 그때 조금 마음이 풀리긴 했어요 위안을 받았군요 누구였을까요 뭐 귀신이든 사람이든 너무 고맙네요 뭐 보이스피싱 하려다가 잘못거린 게 아닐까요 얘 너무 불쌍하대요 이렇게 끄는 건가요 아 역시 5743님이 너무 공포영화 엄청 좋아하는데 무척 당기는 영화라고 1067님이요 저 집에 있는데 혼자 있는데 자꾸 뒤돌아보게 된다고 이게 본의 아니게 그래 그런 거 있어요 네 우리 라디오도 무섭게 진행을 하게 되네요 테이블 밑에 혹시 네? 뭐요? 왜요? 뭐요? 테이블 밑에 청소하셨나요? 무서워요 목격담이 왔습니다 1312님이요 세윤님을 한 13년 전쯤에 엄마 황감여행으로 보라카이 갔을 때 같은 리조트에 묵었었다고 그때도 개구지고 엉뚱하셔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세요? 13년 전이면 딱 아 기억납니다 오 진짜요? 네네 아마 촬영 때문에 갔던 것 같은데 아 기억나요 그걸 보시고 그렇게 느끼셨습니다 네네네 5939님이요 아 이 얘기 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군요 세윤씨 서핑보드 잘 타는 거 너무 신기하다고 악기 연주도 하고 밥상 놓고도 타시고 정말 최고였어요 아직 못 해본 거 있으시냐고 아직 못 해본 거 많죠 영화 포스터 액자로도 타보고 싶고 조금 위험하겠다 조심하세요 근데 다윤이도 물이잖아요 물이라서 저는 오히려 이제는 땅에서 타는 원래 스케이트보드도 좋아했고 스노우보드도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게 무서워요 넘어지면 크게 다칠 것 같아서 너무 익숙해졌군요 뼈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근데 물은 넘어져도 물이니까 오히려 더 안전한 느낌이에요 서핑 오래 되셨다고 저도 들었었는데 얼마나 되셨죠? 이게 서핑인데 기간에 비해서는 횟수가 저희 또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잘 못 가니까 그래서 기간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4년 정도 됐는데 4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다 서핑은 조금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웨이크 서핑은 조금 개념만 익히면 생각보다 조금 쉬워서 너무 어렵던데 너무 어렵던데 해보셨어요? 보고 따라했는데요 안되더라고요 아무나 할 수 없더라고요 강해서? 네 해봤는데 왜 안되지? 빠지 가가지고 해봤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할 수 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네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팬이에요 너무 한동안 제 삶에 굉장히 활력수였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즘엔 못해서 좀 아쉬우시겠어요 쉬워가지고 네 요즘에는 근데 인공서핑장이 있어요 그래서 시흥 쪽에 있는데 거기에 약간 미온수 정도로 물이 데워져 있고 너무 좋네요 진짜 인공파도가 오는데 그래서 막 서퍼분들이 굉장히 막 신세계라고요 그렇게요? 막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서핑하는 날이 진짜 미래세계 온 것 같다고 추운데 꿀팁이다 그랬군요 5744님이 와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해요 고양시 덕양구 화장동에 있는 별빛마을에 사는데 엄마가 그러시는데 저희 아파트 이름 유세윤씨가 지었대요 사실이냐고 여기서 촬영 많이 하거든요 이 근처에서 왜 달빛마을 은빛마을 옥빛마을이라는 그 아파트가 있어요 이거 진짜예요? 네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네요 대박 중학교 2학년 때 일이 많네요 그때 당시에 그 마을 이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거를 지원을 하고 계셨어요 엽서 이만큼 쌓아두고 적고 계시길래 어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마을 이름 공모 지원을 하고 있다 응모를 하고 있다 그거 상품이 있나요? 상품이 없다는 거예요 상품이 없는데 못하러 하세요 생각해 봐라 내가 지은 이름이 영원히 주소 지역 이름이 되는 거다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네요 하고 너도 한 장 써봐라 해서 저도 한 장 쓴 엽서가 어머니가 한 100장 쓰셨는데 제 께 된 거예요 대박이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네 그 마을이 잘 있더군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저건 누가 지었나 했는데 유세윤 씨가 지었군요 쑥스럽습니다 아 진짜 천재네요 아우 너무 아쉬워요 광고 갈게요 네 우리 광고 조금 듣고 마지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34님이요 세윤 씨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냐고 또 여쭤보시네요 어 이번에는 뭐 그 영화에 배우 아닌 배우로 출연했다면 다음에는 꼭 어 제가 그 시나리오도 써보고 연출도 해보는 그런 도전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죠 네 그때 제가 캐스팅 할지도 모릅니다 아우 좋아요 저 되게 잘하거든요 모든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아직 영화 이상 존재를 보지 못한 관객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상 존재 그 영화 제목처럼요 조금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 극장에서 조금 이상한 경험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세윤씨 팬이라면 또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짧네요 아쉽네 네 짧고 또 이 칸막이를 두고 만나니까 더 애틋한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쉽네요 언젠가는 또 한 공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또 나와주세요 네 꼭 불러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영화 이상 존재의 배우 유세윤씨였습니다 유세윤씨였습니다 끝곡은요 유세윤씨의 추천곡이에요 어떤 곡이죠? 데이빗 보이 노래인데요 이게 캐피플이 원전지 프링아웃 파이어가 원전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역시 쿤엔틴 타란티로 영화 바스터즈에 나오는 삽입된 노래입니다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려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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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runner